네, 안녕하세요. 지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룬들. 자, 오랜만에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4% 상승으로 장 초반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상승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승 전부터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매도는 전부 다 보았권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눈치 보기 중 그 와중에 연기금은 삼성, 전자,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카카오, 엘지화, 네이버, 두산, 삼성전기, 카카오페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코스닥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상승 전북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350.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선물은 0.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폭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 막판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소매주가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도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빈살만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3총사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국 OTT 시장에 한국 영화가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콘텐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시가총의 상위 전목은 반반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웹툰 관련주, 영상 관련주, 해운 관련주, NFT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특별한 건 없지만 치맥 관련주와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주, 바이오가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이 준 외국인 매산을 보자면 삼성 SDI, 삼성전자, 메리츠, 금융지주, NC소프트, 삼성중공업, 기아, 포스코키미칼, LG디플, DBI텍,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바이오! 마지막으로 안식이 준 외국인 매산을 보입니다.